다음 사건도 볼 텐데, 장갈 기자, 충북 청주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50대 입소자가 60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7시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청주시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50대 A씨가 방을 함께 쓰고 있던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실직자 지원센터는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이 없는 A씨는 사건 전날에 센터에 입소해서 피해 남성 B씨와 같은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둘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센터를 나간 가해자 A씨가 흉기를 가져와서 나중에 B씨에게 휘두르게 된 거죠. 경찰은 지금 이 가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주일 변호사님, 행인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는 없는지, 생명의 지장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인데요. 복부 부분을 크게 다치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생명의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사가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을 시키자분들이 함께 쓰면서 센터에서 한번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져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걸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청주시 관계자 목소리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목소리 어떤지 들어보시죠. 낮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야간에는 또 따로 근무자가 계세요. 귤을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분한테 같이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응을 안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기흥대 팀장님 줄을 먹자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같다는 목적자를 말씀도 들어봤는데 피의자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권고를 못했는데 현장의 CCTV를 확인한 바 용의자의 신용론을 특정했지만 CCTV에 나오는 거 추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외진 곳이에요. 따랐기 때문에 CCTV를 추적해도 초기에 동작을 잡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주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예희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하고 지인하고 연락을 안 하고 찜질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주지가 불명이다. 게다가 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껐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되지 않거든요. 추적이 힘든 상황인 경우이고 또 그리고 혹시 이런 건 있습니다. 피해자나 용의자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순으로 있어요. 그럼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추적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거는 압수수행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압수수행 받아가지고 신용카드 내역을 본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안 쓰면 추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적죠. 경찰을 쓰면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범인이 경찰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여기라든지 아니면 교차역 터미널을 확인했더니 소재가 없어. 다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현찰 쓰고 다니면서 더불어 이동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청주소에서는 5개 팀 25명 흥삭과 동원해가지고 청주권을 수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범인을 추적 못했고. 아마 추적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 수비력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더 두고 보시면 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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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